아니 왜 얘가 지금 내 얼굴을 다 안 보려고 왜 기둥에 갈아서 갔다와서 껌 줄게 어 갔다와서 껌 준다니까 왜 거기 꼭 숨어 있는 거냐고 산책을 가자고 산책 가면은 갔다와서 껌 줄게 가자 가자 자 가자 갔다와서 껌 줄게 껌 줄게 껌 준다 해도 꿈쩍도 안 하네 재롱아 큰나는 너랑 같이 병원을 안 가요 짠나가 너랑 같이 병원을 가지 그러면은 큰나랑 같이 나가면은 좋은 일이 있겠지 큰나 짠나가 누워있으니까 우리 재롱이도 안 가요? 하지만 재롱아 그 기본적인 활동량 오 오 그래 그래 오 가게? 가게를 결정했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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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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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즐겁게 잘 했잖아 별로 안 즐거워? 안 즐거워? 이게 무섭나? 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? 다른 색으로 가져올까? 잠깐 있어봐 이 색깔 이거 이것도 별로야? 오 이 이 이 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? 아니야? 그러면 잠깐만 제롬아 그렇게 산책 가기 싫어? 그냥 누워있어 너 지금 큰나랑 지금 한 시간째 누워있잖아 큰나도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누워있지 못하겠어 만약에 그냥 나 혼자 누워있는 거면 누굽겠어 근데 내 동생이 나 때문에 계속 누워만 있으면은 왠지 내 책임 같잖아 그러면은 집에서라도 좀 뛰자 제롬아 제롬아 이리 와봐 그러면 누나가 재미나게 재미난 놀이 합시다 놀이 활동 알았어 알았어 일단 누나가 이거 신문지를 좀 찢어야 되거든? 잠깐만 자 기다려보세요 신문지를 좀 뜯을게요 잠시만요 아니 엉덩이 좀 치워보시겠어요? 엉덩이를 잠깐만 치워보세요 아 알았어요 줄게요 엉덩이 잠깐만 좀 치워보세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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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재롱이 지금 우리 재롱이 짠나가 아파서 같이 무기력한가봐 그치? 자고 있으니까 누워서 근데 재롱아 그 너가 이제 짠나가 아파서 너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됐어 엄마 이거 해줄게 자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야 하나 아이씨 아이씨 날렵하기 그지없어 하나씩 이렇게 놀거야 하나씩 알았지 하나씩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잘 기다리네 기다리는 모습이 아주 그냥 장군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기다려요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다 해간다 다 해간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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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셋 둘 셋 넷 둘 오빛 옆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했어? 아이구 잘한다. 아주 그냥 개코네 개코. 우리 재룡이 개코야. 잘했어. 잘했어 재룡이. 재룡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이 잘했어. 아이 잘했어. 아이 잘했어.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까? 한 번 더 잡 Wasser? 우리 진절은 길 것 같네요. 아멘! 이ких 제풍 mike쓰는 미 belle이브 zu해 봐봐 scrolling Gods żert게. items와 함께 지히 빌리는 중. 말아버스 Consul자.